언제 쉬고 싶어? 쉿! 응원해줘. 네, 죄송합니다. 생일이라고 예쁘게 입고 할 때 언니가 시켰어요. 이현수가 갖고 싶은 선물은 백억. 그건 저도 백억이. 백억 스피드. 이건 포스트잇에 한 번 더. 여러분이 여기. 저의 생일자로. 여보. 제메. 생일자로. 생일자로 갈게요. 어머. 생일자. 그러신가요? 응. 아까. 메뉴 맛있으면? 믿기지가 않고요. 제 생이 이렇게 빨란 맛이 있네요. 오늘이 아닌 것 같은데? 난 맛있을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맛있으면 나오는 층. 아니, 이거 이렇게 얘기하네. 향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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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 창가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. 나도. 창가에서. 맞아. 뭐해? 동생할 때 이거. 아니, 동생할 때 이거. 수호와. 부채고 빼자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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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. 생일 축하. 새잉 축하. 미다. 생일 축하. 니다. 새잉 축하. 생일 축하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생일 축하. 나 찍어줘. 맛을 찍어. 마늘. 맛을 찍는 거 제일 쉬울 것 같아요. 음~~ 그런거 아니야? 모아서 사주자 엄마는 모아 짬이요? 왜 짬다? 진짜 막긋네 그런거 아니야? 두감만 좀 떼주세요 막을지 마시고 오른손 엄지 여기에다가 대주고 오세요 엄지요 여기 서명기에 성화 한 번 써보세요 성함이에요 서명 말고 찐이다 저거 여기요 윤백원입니다 신고고신바 옆에 진저래요 신고고신바 옆에 진저래요 신고고신바에 도망 이거 그냥 있는줄 알았는데 노란색이랑 우와 근데 이 색깔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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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콤해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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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